안녕하십니까. 저는 쩌크라 디멜새나입니다. 나이는 21살입니다. 제 고향은 딸기인데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갓만두신 해봤습니다. 저는 가구 공장에서 1년 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제 부모는 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국어하고 일하고 싶습니다. 사장님께서 절을 뽑아주시면 의자의 일을 자신처럼 생략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